황사의 발원지가 중국이다 아니다. 매 봄철이 되면 논란이 되는 주제입니다. 한반도에 유입되는 황사가 어디서 오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이번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상당히 황사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내 황사는 어제가 절정이었습니다. 서울은 오늘 오전 9시에 PM10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어제 오전 중국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는 999마이크로그램으로 서울보다 훨씬 공기질이 안 좋았습니다. 이번 황사의 발원지인 중국 네몽골은 도시 전체가 붉은 황사에 뒤덮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황사가 정말 중국에서만 오는 겁니까? 최근 19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황사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요. 고비 사막과 네몽골에서 유입된 경우가 82%입니다. 이 지역이 전부 중국에 속한 건 아닙니다. 상당한 부분이 몽골 영토입니다. 물론 만주와 황토고원 등 중국 영토 안에서 발생하는 황사도 있지만 모든 황사를 중국발이라고 부르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봄에도 황사가 참 많았거든요.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황사는 기상 예보가 어렵습니다. 황사는 기압계와 바람의 영향을 받는데 기압계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서울의 황사 발생 일수를 따져보면 굉장히 불규칙적이죠. 해마다 기압계가 다르게 발생하니 황사 발생 일수도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압 패턴이거든요.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황사도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기압 패턴이 좀 나타나면서 황사가 더 강화가 될 때도 있었고 더 약화가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황사가 잦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국내 평균 황사 발생 일은 80년대 2.9일에서 90년대 5.3일, 2000년대 9.8일로 늘었습니다. 증가 배경에는 몽골의 사막화가 있습니다. 지도상의 붉은색과 노란색 부분이 전부 사막화가 진행된 곳입니다. 1990년대까지 몽골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던 사막은 2017년 76%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봄철에 황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황사도 초미세먼지처럼 호흡기에 영향을 줍니까? 황사는 입자가 굵은 큰 먼지여서 대부분 코에서 걸러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황사에는 미세먼지가 동반되죠. 그래서 황사 일에도 항상 마스크를 끼고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황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활상 불편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랑 작은 쪽의 먼지들은 심혈관계통의 질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질병들의 악화 증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황사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일 텐데요.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건강에 유의를 해야겠군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